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의 의선영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섰습니다. 바로 1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공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라이브 시간에 공지를 드린 바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료 상담 이벤트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3월에 굉장히 시장을 크게 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4월은 또한 그 흐름을 받아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월이 총선도 있었고 또 대외적인 악재들이 동시에 터지는 대외적인 변수들이 여러 개 터지면서 어떤 심리적인 조금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의 어떤 거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자세한 시황은 제가 또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쩌면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마침 또 이러한 시기에 또 제가 만명 구독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이벤트를 펼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아직도 고민하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결정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뭔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시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을 부동산 고민사연 신청서 링크를 제가 댓글에 걸어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고 정말 꼭 지금 이 시기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판단되는 분 5분에게 무료 상담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연을 보내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상담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신지 구체적으로 자금 여건은 어떻고 어떠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선정되실 확률이 높고요. 또 여러분들 그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오랫도록 구독해 오셨던 분들일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또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는 대면 상담은 자신 없는데 뭔가 쑥스러워 되지는 지방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또 영상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출연하시는 영상에 출연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거나 또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이다라고 판단되는 사연을 자석까지 선정해서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5년과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작은 이벤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링크 걸어드릴 거고요. 사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12일까지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5월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여유를 두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무료 상담 5분 그리고 영상 상담 5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상담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당첨이 되신 분들을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인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 반 좀 넘어가는 물론 이제 다른 채널에서 유튜브를 오래 해오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고 온 시간이 한 1년 반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경랑 속에 있었고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을 지나왔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더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벌써 이런 시간 안에 1만 구독자를 돌파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채널에서 떠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초창기부터 응원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무언의 박수를 보내주셨던 분들 무언의 어떤 응원을 보내주셨던 분들 지켜봐주셨던 분들 그리고 늦게 구독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좋은 말씀으로 정말 힘나는 그런 응원의 글들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래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면면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이면서도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징후 같은 따뜻한 격려와 성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신청서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